초급자 모델링 과정 두번째 시즌이죠 이번 시간은 3d max 를 설치한 다음에 내가 모델링을 잘 해야겠다 모델링을 시작하겠다 max 를 잘 쓰겠다 이럴 때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에요 간단하면서도 꼭 알아야 되고 꼭 세팅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한 그런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꼭 세팅해야 되는 것들 그것만 설명 드릴게요 일단 3d max 가 설치가 된 다음에 로딩을 하게 되면 저희는 맨 먼저 해야 될 게 프리퍼런스를 세팅해야 됩니다 프리퍼런스를 띄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탭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탭에서는 언두 횟수를 조정하시면 지금은 20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20보다는 한 10개 정도 해놓고 쓰시고 나중에 좀 더 잘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 줄이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점점 커지잖아요 모델링 하거나 작업을 하다 보면 커지는데 커지는 실력이 되면 언두 횟수를 좀 더 줄여 놓으시면 아무래도 수정하는 계속 언두를 해야 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류를 피할 수 있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선택할 때 윈도우 크로싱이 있는데 3d max에는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할 때 윈도우 크로싱이 각각 선택되도록 실행이 되도록 해놓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스피너 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화살표를 스피너 라고 하는데 스피너는 계속 이 화면을 넘어가서 아래에서 다시 나오고 윈도우 화면을 계속 넘어 다녀요 그거를 이 옵션을 선택해 놓으시면 일정 범위 안에서만 스피너가 이렇게 화살표가 반복이 되면서 값이 조정됩니다 이 안에서만 조정되게끔 조그만한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조정을 할 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소수점 셋째 짜리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구요 이것도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옵션은 건들게 없습니다 파일에서는 오토 백업을 실행시켜 놓고 이렇게 분을 정하셔야죠 지금 제가 60분으로 해놨는데 60분도 저한테는 빠릅니다 초급자일 경우에 기본이 5분 정도 되어 있는데 5분마다 한 번씩 저장하죠 저장할 때는 밑에 있는 오토 백업 파일네임 여러분 이름이나 이니셜을 써놓고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5분마다 5개의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첫 번째 저장되었던 앞에서 첫 번째 저장되었던 파일을 덮어쓰기 하면서 계속 5개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업 파일을 만드니까 백업 파일을 만들면 혹시라도 꺼졌을 때 최근 작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복잡해지는 대신에 복잡해졌을 때 5분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하게 되면 5분 있다가 1분 저장하고 5분 있다가 1분 저장하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거죠 대신에 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토 백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저장하는 습관이죠 저장하는 습관을 갖는 게 처음에 맥스를 시작하고 배울 때부터 가져야 되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저장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이 됐다 그러면 불필요한 파일은 그때 다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간 굉장히 넓게 쓰시죠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할 때 이 컴프레스 온 세이브라는 걸 저는 선택해 놨는데 선택되지 않았을 때랑 선택했을 때랑 맥스 파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장면에 이제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저장되는 제가 작업한 거랑 작업한 거 말고 맥스가 기본으로 저장하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작업에 필요 없는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들은 삭제하고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좀 그래서 좀 더 파일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필요하고 뷰포트에서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이제 고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할 때 다이렉트 3d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3, 14 버전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높은 버전들은 전부 다 리트로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뷰포트에서 만드는데 작업 속도를 빨리 하면서 좀 오류도 줄이겠다 그럼 아직까지는 다이렉트 3d 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뷰포트에서 작업하면서 뭐 부릴 일은 없잖아요 꼭 그림자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작업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3d 를 쓰시고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꼭 리트로스를 써야겠다 그럼 그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마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2013 에서는 감마 세팅을 이렇게 따로 하게 되죠 인풋 아웃풋을 따로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데 2014 버전 부터는 인풋 아웃풋이 없고 그냥 감마 2.2로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도 2.2, 아웃풋도 2.2로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13 버전에서는 인풋 아웃풋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따로 할까요 렌더링 할 때 v-ray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렌더러에서도 감마를 다시 세팅할 수 있는데 렌더링 할 때 이미지 느낌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때 감마를 2.2로 세팅하거나 감마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2.2 아니면 2.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1.0로 세팅하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두 개다 2.2이면 렌더링 할 때 그냥 감마를 건들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냥 쓰시면 되죠 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2014에서는 인풋 아웃풋을 따로 어떻게 세팅을 해서 쓰냐면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똑같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크립트를 쓰시면 되겠고 일단 감마 세팅을 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는 감마 1.0으로 되어 있겠죠 다 얘도 근데 2.2, 2.2 이렇게 해서 서팅을 하시고 감마 2.2에 적응을 하시면 좀 더 현실적인 공간에 공간 표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로 세팅하는 겁니다 감마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기니까 그 정도만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 들어온 거 중에 다 세팅할 필요 없고 제가 설명드린 이 첫 줄에 있는 것만 세팅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렌더러를 설치하겠죠 V-Ray를 설치할 거예요 분명히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은 숫자는 V-Ray를 사용하죠 V-Ray를 설치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즈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렌더러를 V-Ray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UI 창이 뜨게 되면 이 레이아웃에서 Max V-Ray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렌더러가 V-Ray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재질 편집기에도 V-Ray 재질이 기본 세팅이 되죠 그렇게 해놓고 쓰면 Max가 실행될 때 재질 편집기 그 다음에 렌더링도 전부 V-Ray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렌더 옵션에 대한 세팅은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질 편집기를 열어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는 좀 오래 걸리죠 로딩하는 시간이 한번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 로딩 할 때는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재질 편집기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슬레이트 재질 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슬레이트 재질 창을 이제부터 쓰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모델링 할 때도 필요합니다 재질을 넣어야죠 그래서 재질을 가져오게 되면 기본 재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 재질들이 V-Ray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게 보이는 재질이 보이실 텐데 이 검게 보이는 거는 렌더러가 제가 바꿔놨는데요 렌더러가 V-Ray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세팅을 V-Ray로 하게 되면 여기 렌더러가 바뀝니다 V-Ray로 이렇게 바뀌죠 세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GI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작업에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면 모델링 할 때부터 재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시는 게 가장 좋죠 재질에서 V-Ray 기본 V-Ray 재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재질 편집기에도 V-Ray가 세팅된다 렌더 셋업에도 V-Ray가 기본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오면 어사이 렌더러 부분에 액티브 쉐이드가 V-Ray RT로 세팅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세팅이 됐다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뷰포트에서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스피어를 만들까요? 여러분의 컴퓨터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테두리가 나오는데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하죠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키보드에 J키를 누르면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고 F4번키를 누르면 와이어에 물체 가지고 있는 와이어가 보이지 않게 되죠 F3번키는 와이어 상태로 쉐이딩이 없어지고 다시 F3번 F4번 물체 가지고 있는 엣지를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내가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쓰겠다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많이 작업할 것들 보통은 3D맥스를 쓰다 보면 퍼스펙티브만큼은 어떤 물체를 만들어도 내가 꼭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한다 그럼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뷰큐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보고 싶은 뷰를 회전시켜서 볼 수 있죠 다시 홈으로 하면 퍼스펙티브로 갑니다 레프트에서 볼 수 있고 하지만 퍼스펙티브죠 레프트 방향에서만 보는 겁니다 퍼스펙티브 형태에서 홈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 뷰큐브의 좋은 점은 이렇게 회전도 된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마음대로 회전이 되고 방향을 이렇게 틀 수도 있죠 뷰를 그냥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죠 그때는 필요합니다 만약 필요 없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뷰 운영 버튼들 뷰포트 운영 버튼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이 뜹니다 여기서는 뷰큐브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이 옵션 자체를 오프 해버리시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이 사용하는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있어야 되면 다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보이겠죠 그런 식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팅이 다 됐죠 퍼스펙티브도 다 됐고 물체는 지운 다음에 이렇게 세팅이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내가 계속 사용할 건지 안 사용할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 놓거나 선택을 끄거나 이렇게요 이렇게 해 놓고 이 UI 자체를 다 세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렌더 셋업이죠 내가 조그만한 물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물체를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 테스트 렌더링에 대한 셋업을 해 놓는 거예요 지금 저는 Vray 테스트 렌더링을 할 겁니다 이제 어떤 물체를 만들거나 앞으로 모델링을 저희가 계속 할 텐데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도 조명을 설치하고 테스트 렌더링을 할 텐데 그때마다 똑같은 테스트 렌더링 셋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수천 번 근데 그걸 기본으로 테스트 렌더링 옵션이 다 세팅된 상태로 맥스가 뜨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Vray에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고 테스트기 때문에 안티 알리아싱 필터는 off 하고 컬러 맵핑은 아웃풋을 감마 2.2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옵션은 선택한다 GI는 ON으로 하고 세컨드리 바운스는 라이트 캐시로 바꾸고 엘레디언스 맵은 하이엇선 상태에서 커스텀으로 바꾼 다음 MIN은 마이너스 6 MAX는 마이너스 4 라이트 캐시는 500으로 그 다음에 계산되는 과정이 보이게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세팅 탭에서 시스템 부분에 있는 다이나믹 메모리 만 이 리미트만 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는 Vray 3.0부터는 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전 버전에서는 다 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맞춰 놓으시면 Vray 2.0 이상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레인물 계산합니다 렌더링 할 때 그래서 이렇게만 세팅해 놓으시면 기본 세팅이 다 되는 거죠 세팅하고 창을 닫으신 다음에 물체도 지우고 네 기본 세팅이 다 됐네요 이 상태를 세이브 합니다 세이브 할 때는 여러분의 그 문서 목록 문서 목록에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문서에 보면 3d max 폴더가 있는데 3d max 폴더 안에 5d max 스타트 max 이 안에 저장을 하시면 이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파일이 없으면 세이브해 놓으면 max가 리셋되면 무조건 저 파일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장면의 물체를 만드시면 아까 보였던 세팅된 상태 그대로 보이게 되고 여기도 그래파이트는 없는 상태로 떴죠 렌더 셋업을 열게 되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제가 좀 전에 세팅했던 이 옵션 그 상태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작업만 바로 하면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세팅해 놓고 쓰시면 스타트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저희가 써야 되니까 앞으로 저희는 모델링을 하잖아요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쓸 건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씩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만 설명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 혹은 에디폴리를 사용할 건데 에디테이블 폴리나 에디폴리는 이 물체를 수정할 때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전자 혹은 아주 간단한 플랜 이런 것들을 수정하게 되겠죠 플랜을 수정하면 되니까 키보드의 G키를 눌러서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 플랜 자체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에디테이블 폴리 이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폴리는 여러분이 3D 맥스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한다고 하면 수만 번씩 하게 될 거예요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훨씬 빨리 되죠 한 번에 그냥 계속 습관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그래프 파이트 모델링 툴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 버텍스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엣지 선이죠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 열린 부분 테두리나 열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면 이죠 면 그 다음에 엘리먼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체 한 물체에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 물체인데 떨어져 있으면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폴리곤하고 다르죠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고요 이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키보드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다시 똑같은 번호를 누르면 꺼집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이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프 파이트 모델링 툴에서는 해당하는 수정 명령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버텍스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들 그 다음에 엣지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들 보더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들 계속 바뀌죠 폴리곤을 선택할 수 선택하면 폴리곤을 수정하는 명령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쓰느냐 그렇진 않고요 쓰는 것들은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은 모델링 할 때 보면 항상 쓰는 것들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쓰는 것들만 쓰게 되는 이유는 에디테이블 폴리곤 폴리나 에디 폴리가 가지고 있는 명령들은 거의 대부분 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 써요 그거 말고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령들이 그래프 파이트 모델링 툴에 똑같이 뜨는데 그래프 파이트 모델링 툴만 가지고 있는 명령 중에 사용하는 것들만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게 몇 개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또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파이트 모델링 툴이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전체를 프리폼, 셀렉션, 오브젝트 페인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리본 그래서 프리폼도 써야 되고 저희는 모델링을 잘 해야 되니까 프리폼이라는 건 마음대로 물체를 수정하는 겁니다 프리폼 쉬프트로 물체를 흔들 수도 있어요 모양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유롭게 마치 찰흙으로 물체를 수정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프리폼 그 다음에 셀렉션은 이제 물체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서 할 수 있죠 선택하는 옵션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도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셀렉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물체를 배치할 때 오브젝트 페인트를 이용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가면서 다 배우게 되실 겁니다 모델링 할 때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앞으로 어떤 모델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델링 방식은 폴리곤 모델링을 저희가 사용하죠 폴리곤 모델링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저희가 수정을 했어요 키보드에 2번키를 누르면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에디테이블 폴리가 됐을 때 2번키 여기를 기울렸어요 기울린 다음에 이 기울어진 면의 정중앙의 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체를 만들거나 이 면에서 뜯어내거나 이런 방법인데 새로운 물체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 패널에 가서 플랜을 오토 그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 기울어진 면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오토 그리드가 100% 정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면에 만든 것 같지만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시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고 또 2D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사각형을 이 기울어진 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도면이 있다 도면은 여기다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토 그리드가 없어야 되겠죠 정면에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레프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평면 상태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맞춰야겠다 그러면 쉐임머지 라는 걸 하게 되죠 옆으로 이제 복사 해놓고 하나 쉐임머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3D 면의 2D 모양을 투영시켜서 이 표면에 만드는 거죠 3D 면의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쉐임머지 투영할 쉐임머지를 선택해 주면 표면에 생깁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기죠 정면에서 보면 그대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에듀탭을 폴리로 가서 면을 선택하면 도면하고 똑같은 면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면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델링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만약에 정면 여기에다가 선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엣지를 추가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엣지를 추가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냅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붙이는데 왼쪽을 보시면 얘를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론트에서 올리게 되면 모양이 깨지겠죠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디탭을 폴리에서는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스냅을 맞춰서 엣지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도 커넥트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또 있고요 추가된 선을 다 지운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프론트에서 봤을 때 폴리곤을 선택하는 거죠 폴리곤을 선택해서 인셋을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도면에는 넓이 들어가는 값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값만큼 인셋을 하면 됩니다 인셋은 앞에 세팅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이렇게 입력하고 오케이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똑같은 형태를 만들지만 모델링 마다 쉐임머지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인셋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엣지를 추가해서 모든 방향으로 엣지를 추가하는 형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형태를 보고 모델링을 진행할 때 이번에는 인셋을 할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엣지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쉐임머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그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모델링 과정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새로운 물체를 만들 건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서 뜯어낼 건가 이런 건데 이 앞에다가 기울어진 면에 새로운 물체를 만들려고 해요 박스를 오토 그리드를 켜서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확한 부분 여기서 얼마만큼 들어가고 여기서 얼마만큼 들어간 부분에 어느 정도 크기의 박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도면에 맞추는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물체는 이 상태로 완료가 되고 여기서 필요한 면만 뜯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이면에 딱 맞고 치수를 재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물체 3D 물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떼어내고 복사하면서 떼어낼게요 떼어낸 물체 이 앞면 이 앞면을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챔퍼를 하고 챔퍼를 하고 5mm 15mm 챔퍼를 하면서 그 면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께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그 물체에서 면을 뜯어내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빠른 방법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를 만들고 기본 형태에서 물체를 뜯어내면서 면을 뜯어내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면서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하던 방식이 지금은 편하지만 이런 폴리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훨씬 빨리 원하는 모양들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좀 배워가시는 걸로 이번 수업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축키 세팅도 잘 해서 사용하시고요 단축키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한 번에 단축키를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에디태블 폴리를 지금 많이 쓴다 그럼 에디태블 폴리만 먼저 단축키를 지정하는 거죠 컨버트 투 에디태블 폴리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게 단축키를 외우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단축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버트 투 에디태블 폴리 이렇게 하고 핫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사용할 단축키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똑같은 거죠 어사인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요 이 상태에 저장된 상태를 세이브 해놓고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세이브된 걸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축키를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게 다 단축키가 지정이 되면 여러분은 초고수가 될 겁니다 단축키를 하나씩 늘려가세요 보통은 모델링을 많이 하다 보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단축키를 써도 거의 옆에서 보면 신처럼 보입니다 화면이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모델링을 설명해 드리고 할 때 단축키를 지정하고 쓰면 좋다 이런 것들은 지정하고 써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장님도 선출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기본 세팅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미친 듯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